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은 시공창을 완전히 넘어서서 주작 아니 주작이면 좋겠다 싶은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얘기하죠 제목 우리 아빠는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 중인데요 예랑이는 이걸 아예 모르고 있어요 양심은 좀 찔리지만 숨기는 게 죄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 그냥 이대로 영원히 숨겨야겠죠 원제 무기소 아버지를 뒀는데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부입니다 저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요 이게 남들한테는 절대로 말 못할 너무나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익명의 힘을 빌려 한번 써봅니다 뭐 큰 틀이야 이미 제목에도 썼지만 그래도 정말로 혹시나 누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배경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 직장, 만나 온 기간, 정확한 나이 등등등 이런 거 빼고 내용은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부디 많은 좋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정도 전에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도 계속 복역을 하고 있어요 당시 저는 철이 없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런 제가 어느덧 이렇게 나이를 먹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네요 여하튼 아빠가 교도소로 들어간 그 이후로는 엄마랑 여동생, 저 이렇게 3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하는 이런 말이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그르도 써볼게요 저희 아빠 사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거 알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야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죠 가끔 엄마랑 동생이랑 면회를 가면 당신이 제일 힘들텐데도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셨고요 아빠 너를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울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아빠를 많이 사랑합니다 물론 아빠의 죄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빠만큼은 여전히 저희 아빠고 누가 뭐래도 부모님이니까 여전히 사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아빠가 도대체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그렇게 밝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기수의 딸내미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고요 평생 저희 아빠 딸로 살고 싶어요 여하튼 그때부터 저희 세 모녀끼리만 살았으며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지고 벌써 3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아빠가 마음에 걸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면회는 꾸준히 가고 있으며 크진 않아도 지속적으로 아파 옥바라지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무기수 가석방 기간이 20년이라서 이젠 아빠의 가석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의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 남친은요 저희 집안 가정사에 관한 걸 아직 전혀 몰라요 사실 이래가지고 결혼을 좀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남친이 이런 저희 가정사도 받아들여 줄 때까지 기다리고 물론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아니 정말정말 어쩌면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여하튼 그래요 이거를 지금처럼 계속 무한정 미룰 수도 없는 거고 또 영원히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라서 뭐 어쨌든 정식 상견례 같은 건 제가 일단은 미루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 엄마에게만 인사시켰고 저도 똑같이 간단하게 인사만 살짝 드리고 왔거든요 아빠 얘기 물론 나왔는데 적당히 좋게 좋게 둘러댔습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피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되게 난감한 아니 하루하루 고통을 받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 가족의 범죄 이력은 상대방에게 말을 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안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예 안 하기에는 제 양심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또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허물은 이미 다 밝혔고 용서와 이해를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 철없을 때 20대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글을 요춤 읽을 때 이거 나올 거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웃지 않겠다 와 안되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남친이랑 부모님 모두 좋게 이해를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도 취소받은 건 아니고 정지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래 어쩌면 아빠의 일도 이해를 해줄까 하는 기대가 되긴 해요 근데 이게 또 달리 생각하면 음주운전이랑 이거는 너무 큰 갭 차이가 있으니까 말을 꺼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숨기고 싶은데 영원히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거든요 알아요 그게 절대 무리라는 거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들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라면 그땐 어찌들 하실 건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예 욕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고 또 솔직히 20년이면 당신도 죄값을 치렀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먼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좋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숨기고 싶다고? 세상에 아니 무기징역을 때릴 정도면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뭐 살인, 강간 이런 초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 좋은 아빠 가석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 그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잘 들어 너는 물론이고 훗날 네 자식이 그거 다 돌려받을 거다 네 아비의 죄를 댓글 아유 딱 보면 몰라요 그냥 그 아비의 끝달입니다 콩콩팟팟 남을 속일 생각부터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딱 그지 같은 마인드죠 범죄자 마인드 거기다 음주운전까지 야 얘 진짜 여러 가지로 소름 돋게 만든다 딸딸딸딸딸 2번 이봐요 쓴이 지금 장난하세요? 당연히 말해야죠 당연히 솔직히 무기수면 그래 뭐 살인을 했다고 쳐도 그래 한 명만 죽인 게 아니거든 한 명이면 우리나라 끼켜야 15년이야 그렇다면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배우자 될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감이 아무리 착하고 괜찮아도 아버지가 무기수면 그 겨울은 죽어서도 말릴 거요 3번 쓴이가 쓴 글을 읽으니까 실제 유혹성으로 욕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나라 법 가해자에게 욕이 나올 정도로 관대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착하다고? 착하긴 개뿔? 아니 왜 아직도 말을 안 했지? 빨리 말하세요 말 안 하고 이대로 진행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쓴이 음주운전 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4번 야 정신 나갔냐? 와 웃기네 이거 너 잘 들어라 지금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고 사기야 아니 지금 말을 해가지고 헤어진다 해도 마찬가지로 너는 남친의 그 귀한 시간을 몇 년이나 잡아먹은 거지 법적으로 말을 안 해도 되니 어쩌니 완전 개 뻔뻔하구만 게다가 음주에 무기까지 간 아빠 가습방을 준비하겠다 이야 이런 거랑 만나는 남자는 도대체 전생에 뭔 죄를 진 거냐 이거 덜덜덜 5번 혹시 아빠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하튼 정말로 아빠를 사랑한다면 그 결혼 포기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아 물론 너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결혼 안 하면 아버지의 죄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그리고 끝까지 숨길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사기고 범죄라고요 6번 아니 이런 건 연애를 시작할 때 바로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더더욱 해야 되는 거고 잘 들어 선택은 쓴이의 몫이 아니야 다른 게 사기가 아니라니까 쓴이 아버지라는 그 양반 이미 욕 오지게 먹고 있겠지만 이런 딸내미 덕분에 더더더 오지게 쳐드시게 생겼네? 어이고 7번 법적으로 가족의 범죄 이력은 상대방에게 말할 의무가 없다 헐 노 노 노 노 범죄도 범죄 나름이죠 게다가 결혼 같은 이런 중대사회에 말하지 않으면 그건 사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기죠 더군다나 이런 아빠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무기수의 딸이라는 오명을 평생 안고서라도 살겠다 그런 아빠의 딸내미로 살 거라면 당연히 더더욱 당당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8번 야 음주운전 하나만 해도 오만 장래미가 다 떨어지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사랑하는 아빠? 착한 아빠? 야 너 지금 그 말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냐? 9번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당당한 부모라면 더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반드시 밝히고 꼭 무슨 죄인지까지 싹 다 말하세요 아시겠죠? 10번 아니 상대방도 그렇고 그 가족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답니까? 님이 호적에 올린 아이는 아무리 뛰어난 머리나 재능이 있어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회사 대기업 등 절대 못 들어가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100% 사기결혼이니까 아빠 닮았다고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고 다 얘기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안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 각오까지 다 단단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남들에게 욕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간단해 그냥 당신들이 욕을 안 듣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작이겠죠? 주작이길 바랍니다 말 안 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